신약학의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태섭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태섭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약학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새 언약을 뜻하는 구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 히브리어 브리트 하다샤와 신약학을 가르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헬라어 해카인의 디아테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27권의 그 목차가 확정된 것은 주 4세기 때입니다 바로 393년에 있었던 북아프리카 히포레기우스 공유회에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카르타고 공유회는 앞서 히포레기우스 공유회에서 결정한 27권의 신약의 정경 목록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신약 27권의 주요 내용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과 교회의 설립 그리고 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27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다루고 있는 4개의 보금서 그리고 교회의 태동과 보금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또한 21개의 서신서와 신약의 묵시문학인 게시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신은 13권의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8개의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그 서신이 기록된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서신의 길이와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맨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 서신들 가운데 로마서가 가장 길고 중요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들 가운데 가장 길이가 짧은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학의 연구 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본문 영역, 그리고 배경 영역, 주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영역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원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약성경은 특정한 시대, 곧 주 1세기에 특정한 지역, 다시 말해서 지중해 동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특정한 사람들, 즉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고 헬라와 로마 문화를 깊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 또는 히라버 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헬라어를 모르고도 신약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러나 헬라어를 배우게 되면 신약성경의 보다 정확하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개정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터는 솔라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믿음이 제일이다가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앞으로 여러분들은 장신대 신대원에서 개설될 헬라어 수업과 선택과목인 고린도전서 수업을 통해 상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 영역의 연구에서 원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본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 기자가 최초로 작성한 신약성경의 원본은 안타깝지만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본 대신에 이후의 필사자들이 그 원본을 손으로 베낀 사본들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현재 헬라어로 기록된 사본은 약 5,9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남아있는 사본들도 약 1,000개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콥틱, 아라메익, 시리아 같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사본들도 9,000개에 이릅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본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신해산 사본과 같이 신약 27권 그 전체가 수록된 사본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파피루스 66번과 같이 쪽보금처럼 신약의 단 한 권만을 담고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림에서 보시는 파피루스 52번은 작은 조각의 형태로 남아있고 그 내용은 요한보금 18장 31절과 33절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남아있는 사본들이 서로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본들 간에는 내용의 서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가 최초로 작성한 그 원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본문 연구 영역에서 원본을 추정하는 본문 비평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본들에는 서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성경 기자가 최초로 작성했던 그 원본 그 원문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러한 본문 비평을 거쳐서 원문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 개혁 개정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음 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최초로 작성했던 원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이 내용은 장신대 신대원의 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신약서기 방법론이나 선택수업 마가복음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영역 연구에 더해서 신약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는 배경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글에는 본문, 텍스트와 그 본문이 작성된 상황,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글의 내용은 그 글이 쓰여진 상황을 잘 알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라는 말과 여관이라는 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유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나무로 제작된 구유에 볏집이 수북히 쌓인 이런 여물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구유는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돌로 제작된 구유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왜 나무가 아닌 이렇게 무겁고 다루기 힘든 돌로 구유를 제작했을까요 이 내용은 장신대 신대원의 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신약연구개론이나 선택과목인 신약배경사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카탈리마인데 사실 이 단어는 여관과 같은 전문적인 숙박업소를 이곳에서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집에 있는 게스트룸, 곧 사랑방이나 또는 집안의 어퍼룸, 집안의 위층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의 가옥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의 전형적인 유대인의 집은 복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층은 소와 양 같은 가축을 수용하는 실내 마곡강 같은 곳이었고요 보시는 저 위층이 그 집에 가족이나 외부 손님들이 머물며 생활하는 곳이죠 바로 이 위층, 그 주거공간을 카탈리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탈리마가 곧 게스트룸이자 어퍼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위층, 이 카탈리마에 머물 곳을 찾지 못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서 머물게 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래층, 실내 마곡강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나 아기 예수님을 누인 곳이 왜 하필 구유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대 문헌 자료들이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성지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혈견이란 말처럼 성서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과 소아시아에 가서 직접 성경의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신학도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장신대 신대원은 성서지리, 성지답사 연구와 같은 수업을 개설하여 성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약학은 주제 영역, 연구, 곧 신약신학을 다룹니다 신약신학은 신약성경 27권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은 논리적이죠 따라서 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도 성경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약학은 개별 저자들의 신학을 분석하기도 하고 이를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보금에서 마태보금의 교회론, 마가보금의 제자도, 누가보금과 사도행전의 교회론 같은 주제들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또 바울서신의 경우 바울의 구원론, 바울의 교회론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처럼 개별 저자들의 신학을 모아서 주제를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신약신학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약신학은 교리 형성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교리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장신대 신대원에는 신약성경 권별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약성경 저자들의 신학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약학의 연구분야 3가지, 본문, 배경, 주제의 영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의 수업을 통해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늘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